ㅋㅋ 잠시만요 제가 요번에 준비한 곡은 기타 쳐야지 내가 네 윤성이가 추가가 기타를 도와주고요 데이먼 CEO님의 Yours랑 어...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주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의 마음을 누가 누구를 덜어내줘 너의 짐다를 생각하지마 가끔 너의 의심은 또 너의 마음과 마음같은 따스한 너가 깨져버린 게 너는 맑은 하늘의 이름을 손으로 기억해 넌 대체 느낌을 모르는 게 그대야 난 솔직히 좀 싫어 그대야 내가 없더라도 그대야 난 솔직히 안해보게 너의 마음을 누가 누구를 덜어내줘 그대야 난 그렇게 더 소름을 감고 그대야 난 솔직히 좀 싫어 그대야 난 솔직히 좀 싫어 그대야 난 솔직히 좀 힘들어 그대야 난 그걸 왜 이렇게 더 소름을 감고 그대야 난 그렇게 더 소름을 감고 그대의 마음 수직히 손질로 그대는 내가 없더라도 도와보는 것 없이 너의 맘에 널 너의 모든 얼굴을 봐봐 난 그 높일 때 지유를 꿈꿔하네 손질로